2022년 6월 17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세기 1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샬롬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과 생업과 또 자녀와 또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장세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감탄사로 시작하죠.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감탄만 하게 되죠. 아 이렇게요. 장세기 1장 1절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아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지식이나 정보나 교훈을 위해 쓰여진 교과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격과 기뻄과 축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장세기 1장 1절은 설명이 아니고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하면 보이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의 죄를 고백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장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고백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장세기가 문을 엽니다. 자기를 공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웅장한 선언을 한 후에 구체적으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절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뒤폰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장세기 8을 잘못 들여넣기 시작하면 논쟁에서 논쟁으로 끝나고 맙니다. 과학적이다 진화론이다 창조론이다 이렇게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장세기의 진정한 의도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형성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허감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장세기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힘 복수형을 써주오. 하나님이 인류의 사회를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 분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사회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세서 1장 17제를 보면 예수님이 창조의 현장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창세기 자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로세서에 가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도 계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사역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도 천지 창조사역에 직접 개입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라고 할 때 이 땅은 지구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지구 상태가 어땠느냐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어미에 있었다. 천문학자들이 보통 추적하기를 은하계는 약 1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천억 개인지 1천오백억 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계산할 수도 없고 또 한계를 지을 수도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사실 하늘 위에 별이 얼마나 있는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셀 수 있습니까? 이걸 셀려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우주는 끝이나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만물은 인간의 상상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창조의 위대함을 인간의 과학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젤 수도 없습니다.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잣대는 하나님의 창조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주의 대죽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곤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그 신이이다. 여우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탄사 외에는 없습니다. 창조의 끝에는 감탄사만 있을 뿐입니다. 과학이나 학문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작품을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마음으로는 창조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인 우주선을 보내거나 사람이 있는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내서는 우주선에서 전송되어 온 달 표면 사진에는 뭐가 있죠? 아무 생명체도 없습니다. 화학요소와 물질과 원자와 분자로 구성된 거대한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분화구 같은 것도 있지만 생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먼지만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과학이 좀 발달되어서 화성과 토성, 목성까지 보내서 사진을 찍어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빛과 물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구도 다른 모든 별들처럼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물도 없었고 빛도 없었고 생명도 없는 달처럼 하나의 돌덩어리였습니다. 주구의 모습을 세 단어로 설명합니다. 혼돈을 설명하고 있죠. 혼돈했다. 카오스. 이걸 또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카오스니, 코스모스니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의미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냥 혼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혼돈이라는 말 뒤에 공허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형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No shape. 형태가 없다. 모양도 없다.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다. 라는 말이죠. 그냥 물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구 최초의 모습은 지금의 달처럼 생명이 없이 물질만 있었습니다. 지구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했습니다. 어두만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기 전에는 무질서였습니다. 공허한 어두만 있었습니다. 달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밤이 되면 캄캄한 어둠 뿐입니다. 지구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허감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던 달나라 같은 지구에 하나님의 신이 찾아왔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와서 지구를 감쌌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바로 바람, 루아허입니다. 호, 바람, 숨 등을 루아허라고 하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공허하고 허감 있고 혼돈이 있는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호버링입니다. 호버링. 헬리콥터가 땅에서 이륙해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날개만 뱅글뱅글 돌죠. 그걸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움직였다, 흔들었다, 진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말은 물체의 위에서 영향력이나 기운을 내리 쏟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보면 암탉이 계란을 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그저 품고 있는 게 아니죠. 새끼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품 안에서 발로 끊임없이 계란을 돌리고 일정한 온도로 끊임없이 그 계란을 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감싸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구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바로 이게 성령 하나님의 찬조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찬송가가 생명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이 있는 분으로부터 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모를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나는 부모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부모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잃어버렸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죠. 그에게는 분명히 부모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돌에서 나오거나 계란을 품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예수죠. 여러분 이 우주에 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이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다리나 다른 별에는 왜 생명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에 달에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주전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영화도 만들었죠. 생명은 물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수면에 운행하다 라는 말, 물과 물 위를 나눈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면에 운행하다 라는 말과 물과 물 위를 나눈다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 지구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구 주변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 땅과 하늘을 만들고 동물과 빛을 만들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장세기에는 논쟁이 없습니다. 믿음뿐입니다. 지구를 하나의 계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듯이 성령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생명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수증이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아이의 심장이 뛰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태아는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사람의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낙태는 살인입니다. 6개월이 지나서 사람의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어 아이를 없앤다는 것은 살인이죠. 생명입니다. 그것은 산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이가 태 속에서 숨쉬고 자라다가 어느 날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신이 수민에 운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3절에서 삐치 있으라라고 할 때 애가 태어나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듯이 삐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지창조는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별에도 생명이 없지만 지구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마다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성령의 생명의 영이 부활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부활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고 기뻄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이 떴던 미지근한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장세기 1장 이전에 나타난 혼동과 고무와 허감으로 가득 차있던 이 지구에 성령이 임함으로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생겼던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생명에 임하고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관심을 가지기를 추구합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 각박한 현실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다 그런 거지 뭐 별거 있어? 그러면서 신앙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을 자신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영적 정도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주 밑바닥 수준일 수 있고 아무 시작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과 생명은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넘칩니다. 고난과 위기와 아픔과 어떤 실망과 죽음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에서 묵상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과 이 말씀의 관계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에 생명을 풀어넣어 주셨죠?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삐치 있으라 하시네, 삐치 있었고. 옛날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오죠?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능력과 기적과 감동이 없는 이유는 가라사대가 없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삐치 있으라 하시면 삐치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운행함이 없이 말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인간의 말입니다. 신비스러운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삐치 있으라 하시니 삐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 없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과 상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께 접근한다면 그것은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었을 때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흥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슬픔이 따라가고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과 말씀이라는 두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3일째 하나님이 나오죠. 1절에서는 하나님을 2절에서는 성령님을 3절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죠. 연구한다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묵상한다고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 아기가 태어납니다. 똑똑하고 박사 아기가 있다고 혹은 부자라고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란 그런 거죠. 진리는 지식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허감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지구를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일 때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놀라운 비밀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오리다 가시밭길 사막의 길이라도 피를 잃고 헤매나 죽어가는 자에게 기한 몸을 아낌없이 드리리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날 내 눈물을 닦아주면 영광의 멸류가 주시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하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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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명 다하는 날 내 눈물을 닦아주면 영광의 멸류가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날 내 눈물을 닦아주면 영광의 멸류가 주시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 내 생명 다하여 주님 영광의 멸류가 주시리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